바닥 바닥 텐트 이태 장비 자 그래서 우리 정말 고생하고 있는 셰프들 한 번 박수 보내주십쇼 형 잘 잤어요? 지금 따뜻한 것 같은데? 온도를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갈 준비해야 합니다 동굽 터져마자 바로 출발하자 그래서 그냥 뛸 것 같아 그래서 일어났지 한번 가만히 이제 한 번에 생각해봅시다 지금 한 번에 다시 알프레드. 높이 1375미터. 반지의 제왕의 주요 촬영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. 서던 알프스 300의 남쪽에 위치하여 그 정성에 서면 남섬의 비경이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피라미드 모양의 뾰족한 산. 하지만 산세가 험해 쉽지 않은 도전이 될 듯한데요. 영만족 생존의 클라이막스. 마운트 알프레드 정상에 도전한다. 저희가 지금 이 지점부터는 실제로 산을 올라가는 어려운 산행이에요. 그리고 저희가 산행을 하면서 촬영을 한다는 게 결코 수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병만족 7분도 함께 각각 1인 카메라맨이 되어서 다 함께 촬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. 병만족 7분 또 저희 제약진 9분에서 총 16인의 정법원정대가 이곳 마운틴 알프레드를 정상 등정하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각자 본인이 맡으실 카메라를 바로 착용을 시켜드릴게요. 등장하겠습니다. 아니야. 저렴다 하고. 마지막이니까. 자 열심히 집중하시라 나 튕는거지 자 떠나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고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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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 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 저 절대 쉬는거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선택받은자들이 과연 여러분들은 제왕의 반지를 반지를 이 사람을 도대체 고고고고 수영아 여기까지는 괜찮지? 춥단이다 귀가 어떻게 하지? 표정이 더 안 부서 귀가 반 적혀있을거 같아요 귀가 너무 연한거 아니야? 어 나무가 쫙쫙 뻗어 있어가지고 시원하다. 나무. 우리 어떻게 되요? 아 네. 4시로 한번 찍어서. 감사합니다.